2020 강서협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라스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티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0 강서협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라스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협치학교에서 만나요. 2020 강서협치학교 온라인 협치 클라스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서협치학교에서 만나요.